반갑습니다,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. 오늘 영상은 저에게 있어서 좀 즐거운 이슈거리가 있어서 그걸 앞두고 리액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근데 이걸 올리지 말지는 제가 찍고 나서 촬영 번호를 보고 결정을 하겠죠? 일단 찍는 거예요. 근데 오늘 이 리액션이 어떤 것에 대한 리액션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진짜 웃음이 헤퍼요. 저 진짜 웃음도 헤퍼고 자녀 웃음도 되게 강해서 심해서 막 오늘 웃긴 거 다음 주까지 웃고 있고 막 그래요. 혹시 이승인씨가 진짜 이승인씨? 이승인씨가 제 팬이라고. 어떻게 못 보겠어. 어떻게 보시다. 어떻게. 아유, 노래 못 하시네. 맞아요, 노래 못 해요. 어떻게 해요. 학원에 격렬 올 것 같아. 짱이지? 나 이거 그려주셨다, 저분이. 아,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방송 중이시네? 소름. 들어가 볼까? 안 돼. 뭐 노래 없나요? 들어왔어요. 어떻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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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인씨 미쳤어. 어제 방송을 왜 했어. 왜 자꾸. 그 대머리 공방 때 오셨다더라고. 영상에서 그 말을 했죠. 아, 대충 그냥, 아, 이런 분 왔던 것 같은데. 아니요, 절대 기억 못 하셔. 절대 기억 못 하셔요. 진짜 저 조용히 갔다 왔거든요. 눈에 띄는 행동 조금도 하지 않고 절대, 절대 기억 못 하실 거예요. 나도 뷰티 유튜버 할까? 남자분들 뷰티 되게 블루오션인데 하시지. 뭐 얼굴은 안 나오시더라도 헤어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헤어나 패션 이런 거. 어, 괜찮지 않을까요 약간? 콜라보 해서 같이 뭐 하는 거? 캐치마인드 캐치마인드 재밌겠다 다행이다 저 영상에서 좀 예쁘게 나왔는데 다행이다 어 내 얘기한다 내 얘기 재밌다는 뜻인데 어 내 얘기한다 첫인상이 그렇게 재밌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중독성이 있었고 저 말이 못 봐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막 노잼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그 그 막 자극적으로 하시지 않고 차분하게 하신다 아 망했어 들어갑니다 아 정말요?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? 아 아 근데 들어갔었어도 좀 힘들었겠다 이승인씨 으아아악 눈이 마주쳤어 필라 화이팅 감사합니다 승인 승인 이승인 이승인 이승인은 없는 인간 이승 승인 하하하하 이승인 어때 이런 식으로 어때 괜찮죠? 아 진짜 내가 저분 그려드릴까? 아 여기에서 그려주셨나 보구나 근데 저 예전에 시청자 초상을 그리기에서 한번 사진 보내셔가지고 저 그려주셨었는데 타블렛 그라파이어 쓰시나? 옛날에 제가 쓰던 거 같은데 오늘 좀 약간 진지 빨개게 그립니다 하하하 기본 형태를 잡으시는 거 보면은 그림 실력이 아주 없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면 이렇게 과감한 터치가 중요해요 과감하게 하시잖아요 망설임 없이 잘하시는데 되게 성의 있게 잘 그려주셨네요 뭔가 느낌을 잘 뽑아내세요 잘 뽑아내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진짜 잘 그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이 님 아 이승인 이승인 님 다시 해 다시 삑 괜찮아요 제 이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영상 찍어요 제 그림도 역시 감사하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 더웠다 다시 보기로 봐서 다행이네요 아마 생망이었으면 저는 더 못 견뎠을 거예요 정말 잘 보고 있는 BJ분이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기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냥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주 큰 좋은 추억? 기억? 뭐라는 거야 이씨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자꾸 모든 회로가 정지하는 거 같지? 애가 좀 마탱이가 갔어 그래 평소대로 마무리 멘트를 할게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을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또 다음 법동날에 뵙도록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안녕 안녕